이 게임이 시작됩니다. 서비스 랩이다. 강한 서브로서 원하는 하지만 일... 이럴 수 있냐? 고객 안건일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공주현 선수를 잡아내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컨지션이 굉장히 좋... 1대1 동점성원, 강지훈의 서비스. 빠르게 백핸드로 맞받아 칩니다! 2대1 동점 Environmental 또 한 번 준비하는 김규범. 플렉에서 표행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. 깊은 코스 선택. 강지훈 선수의 몸의 중심이 좀 많이 뒤로 향하고 있는 듯 보여요. 너의 말씀. 2번의 서비스 이어집니다. 그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버에드 탑 스피까 넷 김규범 4구째 아우 김규범 준비합니다. 리시브 네트를 맞게 게임 포인트 자 이번엔 강시 상도 빠져 강지훈 강지훈 선제를 뺏기지 않기 위해 짧게 보내봐 예 강지훈 선수 강지훈 선수가 한점에 앞서 있습니다 잘 찔러 넣어 서비스 김지훈 김지훈 강지훈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강지훈 선수가 강지훈 선수가 강지훈 선수가 아아 리시브 강한 서브 출발 하지만 리시브 강지훈 선수 강지훈 2번의 게임으로 승부를 내야 하는 강지훈 선수 예 맞추지 못하는 김규범 서비스 백핸드 빠르게 쓸 김규범 선수일텐데요 게임 포인트입니다 김규범 백핸드 빠르게 마무리를 서비스 강지훈 백핸드 한차례 견뎌냈고요 오히려 방향을 틀어놨고요 네 2점 리드입니다 자 이번엔 김규범의 서비스였는데 포인트를 앞서있습니다 짧게 주고 장지훈의 서브 장지훈이었는데요 공동구청에 김규범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아 앞서있습니다 강지훈 강지훈 강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백핸드 김규범 김규범 빠르게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